야, 뭐야? 벌써 지친다니, 벌써. 야, 벌써 지금. 아, 불편해. 얘 너무 하이 텐션이야, 지금. 얘 너무 하이 텐션이야, 지금. 소빈 씨. 소빈 씨. 소빈아, 안녕? 아니야, 뭐야? 소빈 씨. 소빈아, 안녕? 아니야, 뭐야? 너 화장했어? 입술 발랐지, 너 온다는데. 야, 뭐야? 선물입니다. 야, 나 쳐다보지는 않네. 잠깐만, 빨리 와. 빨리 와. 아니야. 아, 뭐야. 아니, 지금. 왜, 왜 꽃 왜 샀어? 그 저기 뭐야, 그 안에 무슨 꽃들 골아가지고. 아니. 무슨 꽃들 골아가지고. 빨리 와. 빨리 와. 아, 됐어. 빨리 와. 야, 이렇게 보면 등신들을 가져오지, 나는 왜. 아니야. 얘 왜 온 거야? 누가. 누가. 야, 흥리라이 기장이잖아. 아니, 그게 아니라 원래 첫 차 언니만 오기로 한 거 아니야. 아, 이거 끌고 왔어. 아, 들어가요. 아, 형. 등 떠매는 짓을 하잖아, 형은. 자연스럽게 들어가. 이거 너무 과한 설정 아니야? 아니야, 원래 있는 거야. 나 이쁘게 하고 살아요, 이거 아니야? 원래 있는 거야.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앉아. 그래, 앉아요. 그래서 기선이 됐어. 너 바닥에 앉아. 여기 편해. 여기 셋이 쪼로 앉는 것도 이상하잖아. 왜, 아니야. 여기 넓은 거 같아. 너 지금 되게 부자연스러워. 굳이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갑자기. 아휴, 이렇게 하는 게. 아니, 거기 앉은 게 내가 더 어색할 것 같아서. 눈 앞에서도 엄청 망설인 거 알지? 들어올까 봐. 들어올까 봐. 너무 그렇게 차지 마. 아니야. 그리고 소민이 나왔는데 벽에 붙어서 이렇게. 나는 처음 오는 집이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. 야, 너 왜 그러고 얼른 목장 하겠나? 야, 됐어. 뭐 하나 하지 마. 아니, 갈 거야. 아니야, 아니야. 형, 아니야. 형, 막내 라인 대장인데 뭘 가. 앉아, 앉아. 아니, 뭐.